안 나요, 지금 보니까. 저거 틈으로 다 보고 있어요. 이거 쓰기 한번 해보세요. 이게 다리도 일어나는데, 이거. 아, 이거 장모님 하시겠어요? 해봐요. 이것도 괜찮다. 아, 좀 앉아. 여기 앉으라고 해 놓은 건데 좀 앉아야지. 여기 앉아봐요, 여기. 아, 자네는 해봐. 조금 해봐요, 지금. 뭐 해봐. 앉았어. 그거 해봤더니 잘 안 올라가던데. 아니, 이게 다리에 힘을 주면 금방 올라가겠네요, 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팔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, 그래서 이거는. 아이, 이제 그만하자. 아니, 아니, 잠깐만.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쫙 붙여가지고. 여기 딱 대고 됐어요, 됐어요. 상대 시작! 두 번 다시 잡이는 없습니다, 알겠습니까? 여기 딱 대고 됐어요, 됐어요. 자, 하시고요. 하나, 둘, 셋. 옳지. 옳지, 잘하시네요. 다리 운동이 되겠어? 어깨 운동보다. 아니, 이거 다리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, 무릎을. 아, 지금 무릎 별로 안 쓰셨어요? 성장에서 이거 댕기는데 뭐 무릎을 쓰냐. 아니, 그건 무릎 쓴 것도 아니고. 이게 쉬워요. 어, 저게 쉽대요. 쉬운 거 한번 해봐요, 그러면. 뭐가 쉽대요? 저게 쉽대요. 그게 훨씬 쉬워요. 근데 저거는 좀 편한 일을 만져놨죠. 좀 가르쳐줘 보세요, 어떻게 하는 건지. 이거 딱 앉아가지고. 누구냐, 너. 제가 한번 배운 대로 시범을 더 좋으시네. 제가 배운 대로 시범을 한번 보여 볼게요. 이 사람은 분낭 안 살아요. 하나, 둘. 어우, 이거 재밌다. 너무 자주 할 필요도 없어. 아, 이거 재밌다. 자꾸 자주 하지 말고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71분. 아, 너무 젊으셨네. 정정하시다. 난 82살에요. 아, 일로 봐, 일로 봐. 이거 뭐 30개 하시네. 아니, 아니, 어딜 도망가세요. 빨리 배웠으면 하고 가시지. 어머니, 슬쩍 도망. 슬쩍 도망가신다. 난 82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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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한 번 해봐요. 좀 힘들 것 같아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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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봐. 숨을 내쉬면서. 이걸 꽉 잡고 다리를 쬐고. 팔 쭉 들어보세요. 숨을 내쉬면서. 내쉬면서 몸이 가득해진다고. 셋. 볼끈에 힘 접어야지. 땡겨. 옳지. 땡겨. 옳지. 여럿에 숨 안. 여럿에 숨 안 쉬. 잘 안 돼. 아이고. 음... 아이고. 응, 잘하시네. 아. 그렇죠. 쭉. 고맙을까? 아니, 한 10개만 대보시죠. 아, 그렇게. 네.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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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럿. 오우 됐다. 내려오는 게 뜻깐입니다. 최강이화 제 6장 풍미장렬 맥주로리. 시원하고 좋죠? 시원하네. 음식은 제가 미리 시켜놨어요. 무슨 맛인가? 다 드시면 돼요. 갖다 놓는 거래 이거밖에 없는데 뭘 다 해야 될까? 수수도 나오고 그냥 드셔보세요. 계란찜 부터 드시죠. 홈프로듀에서 고생하셨는데. 사달되지 않는 거 사다주느라고 고생했지. 야 제대로 모시네요. 이거 먹어. 아니 요걸 드셔보세요. 이거? 나는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거 비린 생선 같아서 싫은데. 드셔보세요 하나도 안 비려요. 하고 나랑 고등어 뭐 난 저렇게 뽀쩍뽀쩍한 생선 생분을 싫어. 드셔보시라니까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. 연세가 되실수록 그 등푸른 생선 같은 거는 많이 드셔야 돼요. 요렇게 해서. 요렇게 해서. 눈을 지금 감으세요. 그냥 그리고 넣고 씹으시면 돼요. 놔. 넣고 씹으시면 돼요. 놔. 왜 먹어 먹어볼까. 하하하하하하 딱 먹어. ㅋㅋㅋㅋㅋㅋ 엽떡 한 일 하실래요? 왜요? 술은 술 잘입시다 드셔보이시지도 않았잖아요 먹어보면 써 그렇다고 어디